오케이, 렛츠고! 필로 가는 거야. 가족이니까. 렛츠고! 우율들, 맘을 녹여 너의 I love you You will always be my angel 시작했다. 윤형이랑. 어, 준비됐어? 준비할까? 아, 준비 안 됐지. 이제 여행 가잖아. 꼭 하고 싶은 거. 따뜻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따뜻한? 12월 달에 전국에 퍼질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나이스. 너무 오래됐어. 음악을 낸 지가 너무 오래됐어. 응. 많은 사람들이 불러줄 수 있는 노래. 음악을 만드는 스타일들이 항상 뭔가를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즉흥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놀고 서로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레고 블락으로 서로 쌓아가듯이. 그래서 오랜만에 또 다른 환경에서 한번 어떤 노래가 나올까. 1, 2, 3, 1. 가진 건 없지만 지지게 났어. 배운 건 마치게 나도 숨기지게 났어. 죽기 전에 죽지 않아. 함께라면 견뎌내. 함께로 소릴 내 주는 가족이 생겨서. The big of music. Not that I foun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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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ly, 12월에 노래가 나온 것 같네요. 우리 서로에게 우리 음악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서로에 대한 질문해볼까? 넌 나에 대해서 얼마큼 아니? 우리 서로 물어볼까? 그럴까요? 내 키 몇이야? 180. 고마워. 내 키는? 내 키는? 너가 너무 176? 넌 나한테 이런 존재야. 어? 어? 너 울어봐. 나 얼마큼 사랑해? 어. 이게 만약에 우주야. 어? 우주 옆에 또 다른 우주가 있잖아. 어? 그 옆에 또 다른 우주가 있잖아. 이 많은 것들 다 합친 만큼. 다시 편지, 편지. 편지, 편지. 일단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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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같지 않나? 저는 항상 설레죠. 항상. 눈 뜰 때 항상 아침에도 설레고. 꿈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걸까? 항상. 매직이라는 노래 내가 만들었잖아. 널 위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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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거의 끝났어야 돼. 거기까지 가입해요. 우리 짐을 싸볼까? 예스. 재킷은 짠가? 난 큰가? 진짜 옷 잘 개고. 옷 하는 게 뭐야? 어? 어떻게 이렇게 옷들의 소화를 잘 할까? 어? 가스 살면서 마셨어. 역시 마술인데? 매직이 매직. 와우. 어? 잠깐만. 내 마음도 챙겨야지. 아유. 나? 여기. 내 사랑. 나. 나. 절대 잊지 마. 너무 춥진 않겠지? 내가 있잖아. 추우면. 패딩 있잖아. 패딩. 날 흔들어 봐. 알겠지? 나? 핫팩 같은 남자야. 핫팩? 예쁘다. 나 흔들어 봐. 오케이. 눈 봐봐. 우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이게 진짜야? 뮤직 트럼프. 컷. 컷. Hi, Jordan. 숙제 꼭 해, 숙제. 이번 음악 여행에 같이 가고 싶었지만 학교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갔다 올게요. Jordan의 삼촌이랑 오빠랑 누나랑 동생이랑 가족들이랑 가서 재밌는 거 만들어서 올게. 베이그 씨. 러비엘. Do your homework. 와! 엄청 잘할 수 있겠어? 아, 처음 먹으면 잘했어. 나 너무 오랜만에. 나 떨려. 왜 떨리지? 자동차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자동차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다시 줘. 아, 이게 되게 큰 곳씩 타나? 오이, 오케이. 전철. 여기 카메라,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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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되게 큰 거 같아. 왜 이렇게 큰 거 같아? 이거 좀 더 긍정하게 떨려? 그래서 다행히 가고 싶어요. 아, 안속히 가고 싶어요. 아이, 또 가고 싶어요. 쪼깃은 바깥에 바디러 리액션 나의 슬라이어스 발라버려 마른 입술에 침을 발라버려 떡볶이에 고추장을 발라버려 입은 입술에 립스틱을 발라버려 열정과 짜물을 발라버려 오늘 아침 비비크림 발라버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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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가 엄지 손가락 썼는데? 우리한테 한 거야? 아 진짜요? 우리한테? 누가 지나가다가 엄지 손가락이 한 거야? 멋있었나 보다 역시 차가 멋있으니까 난 너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려 그래 자꾸 그래 나한테 친구의 친구의 친구였던 어떤 여인의 변신은 무죄 왜 이제 갑자기 내 눈에 아름다운 그녀는 나를 헌게 내 가슴 가운데 아쉽고 기어 꼴린 상황은 일대여 울렁되는 가슴에 질 때면 그리워 때면 이번에는 내가 분명히 꼭 말할래 내 맘정을 내해 어제의 마음에 난 갈 때가 대하지만 남자는 똑같은 내 관심 밖에 살았던 그대와 난 영원히 살고 싶어 오늘 떠나래 그대는 왜 이리 이뻐 내가 Может 왜... 왜... 왜, 왜... 왜, 왜 왜일... Uh, woo hoch 왜 그리 왈지. 월럭 거емон요. 왜 두 realize me 올라가 이제? 왜 statementsman. 왜 두 어느 게 23년째டfan, 몽롱거려는 우리의 그가 아 찍혔어 너무 착하고 사람들을 웃기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되게 이런 얘기할 때 많이 까불어요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대를 바라볼 때는 태양이 오해 OST지? 태양이 오해 OST지? 중국에서 1위를 찍었어요 노래가 한국에서도 오늘 대륙에서 윤멸의 이름을 알리는 OST지? 고맙습니다 항상 1위 2위 2위 내 곱백 바람에 흩날려 온 그대 사랑 Whenever, wherever you are Whenever, wherever 기대해 주세요 오늘 도착했습니다 도착 진짜 멋있고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나중에 저희가 가지고 신기한 마을 같은 곳에서 12월 달에 어떤 노래를 부르면 되게 멋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오오오